봄을 알리는 꽃 벚꽃 원래도 금방 저버렸지만 올해는 전보다 더 금방 저버린 것 같다.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질 때쯤 벚꽃이 피는 게 보통이건만 목련이 채 다치기도 전에 벚꽃이 먼저 저버렸다. 찰나의 아름다움이었다. 이 찰나를 놓치기 싫어 남편과 연차를 내고 꽃 구경을 했다.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호환미술관 앞은 인파로 오가기도 힘들 지경이었다. 벚꽃을 구경하다 문득 벚꽃이 더 오래 피었다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. 벚꽃의 아름다움은 찰나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다.